안녕하세요 황금스푼 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한단에 2천원짜리 장작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올려 봅니다 단단합니다 치밀하다 보니까 무게도 무거워요 우리나라 느티나무처럼 굉장히 나무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지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더라구요 딱딱 부딪치면 찰랑찰랑 소리가 나듯이 그리고 살짝 덜 말랐는데 구입하시면 건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화력이 약할때는 약간 검은연기도 좀 나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완벽하게 숯으로 만들었을때는 화력이 엄청납니다 숯상태에서는 고기 구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화력은 굉장합니다 화력은 엄청 뜨거워요 아주icia ак suggested 인很их구요 촬영 중인 제작진 yo polic 비계가 있습니까? 비계가 있습니까? 이게 사는 있네? 여기. 다음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. 너가 가야할 것입니다.